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우리 9월에 보고 또 만났지. 나도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같은 학년 문제를 같이 푼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하고 맨날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얘기했었지만 오늘은 특히나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총평이라 그러지? 시험 어땠는지 문항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같이 천천히 보면 이번 모의고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였어. 특히 지난주가 수능이었잖아. 그래서 특히나 더 너희가 시험 볼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아. 그 다음 수능 타자가 너희니까. 이런 얘기하면 보통 애들이 뭐라고 하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곧 너희가 수능을 보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부담도 되고 또 그만큼 시험에 진지하게 임했을 텐데 이번 시험 자체는 범위가 수학 1이 전범이었고 수학 2에서는 미분 도함수까지 들어갔어. 우리가 아마 너희 학교에서 대부분 수학도 끝났을 거야. 적분까지 다 배웠을 텐데 출제되는 범위 자체는 미분에서 그중에서도 도함수까지였거든.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활용이라든지 적분 부분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없던 부분들은 너희가 다음 3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꼭 미리미리 공부해야 된다. 여기 범위 없다고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크게 단원별로 이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 근데 우리 9월에서 그때 같이 아쉬워했었잖아. 나도 그렇지만 방학 내내 수2 공부했었거든. 근데 막상 모의고사 9월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수2 문제 몇 문제 나왔었는지 기억나? 두 문제 나왔었지. 서른 문제 중에서 딱 두 문제만 수학 2였어. 근데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수학 1 19문제, 수학 2 11문제 이렇게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지. 그리고 풀면서도 느꼈을 텐데 이쪽 부분이 확실히 더 개념 자체가 좀 더 심화돼서 나왔었어. 문제 개수로 보자면 단원별로 고루고루 나왔었고 특히 어려운 문항들 좀 살펴보면 아직 내가 오답 베스트를 못 살펴봤거든. 오늘 당일에 바로 촬영을 하느라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지수, 로그, 그리고 역시나 삼각함수, 그리고 귀납법과 함수의 연속까지. 그래서 특히 어려웠던 문제들 가지고 조금 더 같이 볼 거고 지난 시험 때도 얘기했었지만 수학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앞에 개념들이 계속 다시 나와서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내가 옛날 내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귀납법 문제 있었지. 증명하는 거.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더라도 두 직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못 구한다면 기울기 끝까지 정답 찾기 어려운 거.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활용하는 문제 있었고 원주각을 활용해서 등변 사다리꼴인 걸 활용하는 문제 있었고 마지막으로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사이의 간격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어려웠던 문제들만 몇 개 같이 미리 살펴보자. 15번 문제였는데 나는 이 문제를 왜 넣었냐면 사실 15번이라는 문항 번호 자체가 그렇게 너희가 많이 어려워하는 문항 배치는 아니잖아. 보통 어려운 게 20번, 21번, 29번, 30번 이런 애들인데 근데 이 15번 문제를 단순히 너희가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그동안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아니면 넓이 보통 이 정도 문제 풀었을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삼각함수가 등장하게 된 그 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 원에서부터. 그래서 원에서의 좌표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낯설게 느꼈을 것 같고. 18번 문제도. 이게 그냥 지수방정식이 아니라 너희가 옛날 옛날 초등학교 때나 봤을 법한 가로, 세로의 합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칸 채우는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새롭게 느꼈을 것 같아. 나도 본 적이 없는 문제 유형이었어.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였지, 귀납법. 근데 보통 우리가 풀었던 귀납법들은 수혈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았어. 특히 시그마 활용하는 거, 합을 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특이하게 그냥 단순히 수혈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배법칙도 활용하고 또 정수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지. 그래서 이 문제 풀기까지 사실 가나다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따가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최대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했거든. 예를 들면 왜 가장 작은 값이 2여야 되고 왜 자연수의 개수가 k-1이어야 되고 그것까지 같이 얘기했으니까 꼭 한 줄 한 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21번 문제.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개수세는 문제였지. 범위 맞춰서. 그래서 범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비교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과연 내가 저걸 만족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기준을 통일시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아이디어였던 문제였고. 그리고 29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 그래서 얘가 사각형이 흔하지 않았거든. 우리가 봤던 문제는 대부분 삼각형이 많았어. 그래서 얘를 사각형에 가지고 좀 더 익숙한 삼각형을 찾아내서 푸는 문제의 유형이었고. 그리고 대망의 30번. 이게 진짜 힘들었지. 해설지도 어렵고. 나는 해설지가 더 어려웠다. 가끔 문제 풀다 보면 확실히 수학은 풀이가 많아서 그런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꼭 공부하고 나서 너희 풀이와 다르더라도 해설지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그때 직선식하고의 교점의 개수인 gm이라는 함수가 연속이 된다는 걸 활용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1강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강, 2강, 3강 틀린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고 그들고 나서 자료실의 개념하고 손글씨 풀이 이제 알지? 이거 내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해. 이거 내가 올려준다고 얘기했는데 며칠만 좀 기다려줘라. 나도 손으로 쌓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거든. 근데 다행히 애들이 많이 좋아해주더라고. 보면 알겠지만 내가 미처 강의 중에 설명하지 못한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 지수의 확장, 지수법칙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념들을 내가 다 자세하게 적어놨거든. 그거 자료실에서 뽑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거 내가 늘 강조하는 거. 맞은 문제도 답지 봐야 돼. 풀이가 다르고 나랑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여러 방법을 알고 있어야 나한테 무기가 생기는 거야. 위험사항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1, 수학 2, 복습 또 복습. 이 시점에 진짜 필요한 건 복습이야. 너희 3학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시그마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생각하면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나. 이 개념이 뭐였지? 진수법칙이 뭐였지? 진수조건이 뭐였나? 하는 생각들이 들면 공부하기 무서워져.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너희가 할 일은 수학 1하고 수학 2를 복습하는 일이야.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3학년 때 다시 볼 시간 없거든. 너희들 3학년 되면 애들이 대부분 자꾸 탐구만 한단 말이야. 지금 해놔야 돼. 지금. 이번 방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 1, 수학 2 꼭 복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가 9월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 시험 잘 못 봤더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대신에 부족했던 부분 채울 수 있도록 1강에서 만나자. 안녕.